북서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반짝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현재 경기 북동부와 강원 지역에는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대관령은 영하 8.5도까지 떨어졌고, 파주는 영하 6도, 서울은 영하 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서울은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면서 0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전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현재 대설경보가 발효 중인 울릉도와 독도에는 밤까지 5에서 15cm 눈이 쌓이겠습니다. 저녁부터 제주 산지에는 눈날림이 있겠습니다. 한편 대기는 수일째 건조합니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과 경상권, 전남 지역은 대기가 매우 건조한데요.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화재 예방 힘쓰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낮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부산은 7도, 대구는 4도 보이겠고, 인천과 서울은 0도를 밑돌겠습니다. 경기 북부는 1도를 밑돌겠고, 경기 동부는 1도에서 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경기 남부는 1도를 밑돌겠습니다. 이 반짝 추위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겠고, 설 연휴 기간 동안은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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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였습니다.